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여기는 다크비 속소 저의 침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요리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부모님 생일상 차려드렸다 이랬는데 해리가 제 생일날도 미역국 끓여주세요 이래가지고 끓여줄게 이렇게 전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었는데 그 해리가 기억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1월 1일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미역국 제가 끓여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났습니다. 해리는 지금 진짜 몰라요. 진짜 지금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리는 잠기가 어두워서 제가 소리를 출라도 안 일어나요. 잘 자고 있어. 이제 장동민 씨를 좀 깨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장동민 씨의 방에 쳐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이 친구도 잠기가 어두워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사해야지. 안돼. 그냥 인사해. 어 왜 내 거야. 혜리가 그때 미역국 끓여주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담아야 돼가지고. 너 오늘 내 보조. 비교 비교 한번 해주세요. 장보러 같이 하실래요? 저요? 여기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절해도 돼요? 거절해도 돼요. 아 여덟. 전 전하자. 아 상관이고. 아 이거 이거 그냥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괜찮은 거예요? 편집 제가 안 와요. 어차피. 그럼 뿅. 결국 장보러 따라오신 장동민. 이속이 잠옷이에요. 상등 일어나서 상태로 왔다고.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노출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바구니. 혹시 여기 바구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못 차려. 두 번 해가지고 지금. 네. 국간장부터 좀 살까? 국간장이 어디 있지? 이거 하는가? 작은 거 없나? 작은 거 있다. 뭔가 약간 오리지널 느낌이야. 그치? 그 다음에 미역을 사야지. 이게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저도 미역 끓였을 때 미역 양을 좀 실수를 해요. 미역이 불리면 지금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른 미역 있잖아. 이게 20인분이야. 이 자네. 근데 우리는 3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절장네. 이게 8인분. 이게 8인분이래요 여러분. 그거 사야 돼. 그치 이거 들어가 이거. 이거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괜찮으면 좀 필요할 거 같죠? 오케이 오케이. 한우 형 짓으면 되나요? 반응. 세트로 살까? 동일 씨에 비켜주세요. 저는 히말라야 핑크부로 너무 예쁘잖아요. 이쁜데 뭔가 미역국이랑 안 어울리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미역국 딱 적혀있어요. 완벽해. 볶음김치 맛있어. 8인분이니까 10가림만 하면 되겠죠? 20분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거 같아. 30, 4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쥐꼬리만 했던 미역이 5인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할 텐데 아 물론 저는 말고 이 친구. 저는 오늘 보죠. 일단 손부터 씻고. 아 손부터 씻고요? 네. 첫 번째로 고기를 먼저 볶아줘야 돼요. 6회도 할 줄 알아요? 6회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지금 먹으면 큰일나 아니 불이 좀 올라오면 일단 고기를 넣어줘요. 이따가 또 쓸 때가 있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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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국물이 좋아요. 참기름한 콤스를 좀 넣고 아오 좋아요.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마무리 컷! 끝까지 할게요. 요리할 때 장난치시면 다 치시면 돼요. 미역을 넣어주세요. 아 미역도 한 번 볶나요? 미역도 볶아야 돼요. 어.. 위에 잠시 찍어주세요. 미역.. 아니 아니.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 좀 해주세요. 미역도. 미역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눈물 파서. 미역을 볶다가. 국간장은 이제 볶을 때 한 큰술 넣으면 괜찮아요. 시식해보실래요? 시식 벌써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오! 네, 맛있나요? 느낌나, 느낌나. 느낌나요? 물을 부어주면. 그럼 미역국이 이제 완전히 좋은 것 같아요. 맛있네. 물. 물만 부으면 끝이? 네. 물 간단해요? 미역이 많아요? 이게 원래 양이 맞는 거예요? 국물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틱. 두 번 끓였다. 디디딕. 세 번 끓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소금 맞는지 한번 먹어보시면 안 돼요? 소금 맞는지 여기서 먹어볼게요.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안 짠데? 안 짜다고요? 소금이 왜 이렇게 안 짜? 숟가락을 퍼드셔보세요. 진짜 안 짜. 저 말고요. 진짜 맛 소금에서 그런가? 저 말고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안 짜 진짜 안 짜. 뭐가 안 짜? 뭐가 안 짜 씨? 그렇게 짜고만. 이게 어떻게 안 짜. 너 많이 넣으실 물어. 나 할 때. 아! 안 짜. 넣어볼게요. 이게 진짜 끓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한 큰술 넣었잖아요 제가. 근데 한 큰술 더 넣어줘야 돼요. 지금 거의 3위분이기 때문에 계속 끓여요.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얼마나 넣나요? 한 큰술 정도?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었나요? 괜찮아요. 마늘맛이 꼭 저희의 맛이니까요. 밥을 몇 인분이요? 핫. 밥. 짜라란. 이제는 저희가 요리가 완성이 돼서 해리를 깨워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잘 자고 있다는데. 진짜 리얼 100% 해리가 자고 있거든요. 해리가 얼마나 안 깨는지 비비분들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리얼 자고 있어요. 봐봐요. 귀여워. 엎드려야! 엎드려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엎드려야! 미치해! 엎드려야! 엎드려야! 정신을 못 차려 드리겠습니다. 에리야! 에리야 일어나 봐. 밥 차렸어 형이. 형이 너를 위해 밥을 차렸다고.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에리야? 원래 이러고 대신 잠이 덜 깼어. 에리야 카메라에 보고 인사 엄마 해줄래? 에리야 카메라에 보고 인사 엄마 해줄래? 제형제 지금 몇 번 보고 지금 카메라 외식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잘 건가요? 뭐가 늘었어요? 네? 지금 뭐 음식 차렸다니까요? 음식을 왜 차려요? 해주세요. 새벽 5시 40분이요. 조심하지 마세요. 괜찮은데? 뭐라..뭐로 만들어요? 아침에. 제가 치킨을 좀 튀겼어요. 내려와. 불타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미역국 그랬어요? 어. 치킨 튀겼다며. 내가 아까 치킨 튀겼다 했거든. 치킨보다 지금 더 맛있는 미역국이 주면 왔잖아. 진짜 미역국이? 왜 이렇게 해서. 베이저스틱 가져왔어요. 형 지금 미역국 안 보이네 저거? 살거진 나가야 돼. 진짜 형들이 아침부터. 어 진짜네? 파이팅 우리가 먹을 거고. 이거 밥 다 먹어야 돼? 왜 고흥밥이야? 한번 앉아봐. 스팸. 스팸도 있네. 소고기. 소고기 사졌네? 응. 좀 식었을 수도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떤 맛인지. 맛있잖아 왜 또. 야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맛있잖아. 어 끝맛이 좋네. 아 지금 끝맛이 좋네.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딱 먹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어? 짜네. 야. 무슨 맛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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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솔직히. 밥도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맛있어요. 아 비빔데 드셔보셔어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장난도 치는 집도. 근데 진짜 맛있어. 좀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동일이 형 약속하는 게 뭐예요? 응? 나도 몰라 오늘 아침에 그냥 깨웠어. 이 사람이 깨웠어. 또 하나 약속할게요. 페리가 수능 보러 간다. 수능 도시락. 제가 한번 싸 보겠습니다. 수능 안 보면 어떡해. 그거 안 싸죠. 그거 한 2년 뒤에. 병희 한 번 더 할게. 우리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요? 오징어 아침에 사가지고. 재료비만 한 13만 원 들였어. 이게 13만 원어치만. 진짜요. 물려놓고 지금 장난하니까. 맛있지 않아? 이건 진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이거 먹어보자. 이거 식당인가? 이거 먹어보자. 저는 진짜. 왜 아침부터 치킨이지? 그 생각으로.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창민이 형과 동일이 형. 이렇게 박수.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그럼 저희도 같이 밥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혜리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했어. 생일 축하 혜리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